캠핑가서 하기 좋은 꿀잼 보장 보드게임 다양한 혜택이 있는 보드게임 기획전에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호이 쭈리 안녕하세요 호이로운 캠핑생활의 호이 쭈리입니다 퇴근하는 쭈리를 태워 장박지에 왔는데 눈이 엄청 오고 있어요 날이 밝을 때 이동하며 노지 촬영을 해야해서 퇴근 박은 할 수가 없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이네요 매번 장소를 옮겨다니다 보니 한 곳에서 이박을 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포장해온 회와 하이볼 한 잔 이날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처 맛집에서 올갱이 해장국과 버섯 해장국을 먹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창구도 설치하고 나니 시간이 남는데요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저녁 준비하기 내기를 할 겁니다 야채 씻고 오는 건가요? 야채, 버섯, 씻고 오기 저번에 했던 거 이거? 꽃이? 아니 오늘은 신작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스틱 스택 이것도 경품으로 나갔다 오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어? 얜 못 뽑았는데 먼저 첫 번째 보드 게임은 스택 스택인데요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막대를 쌓는 게임이에요 랜덤으로 자루에서 색깔 막대를 뽑아서 막대의 색깔이 연결되게 타워 위에 쌓는 게임입니다 규칙은 정말 쉽지만 젠가처럼 위태로운 타워를 보면 아찔하고 스릴이 넘치는 게임입니다 두번째 보드 게임은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입니다 아스모디 코리아의 수많은 보드 게임 중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라고 합니다 패키지를 보니 왜 많이 팔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정말 작아서 캠핑이나 여행에 가져가기 정말 좋아요 또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룰도 정말 간단한데요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오픈하면서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를 외치다가 일치하는 카드가 나오면 빠르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저처럼 날렵하고 순발력이 빠르면 유리한 게임이죠 캣, 고트, 치즈, 끝 마지막 보드 게임은 반디도입니다 이번 게임은 협력을 하는 게임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탈옥수 반디도의 탈옥을 막기 위해 모든 길을 차단하는 게임입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출구가 6개인 어려운 버전으로 했더니 조금 어려워서 실패할 뻔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요 캠핑 오면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눈도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텐트 안에서 보드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트로 사서 놀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세 게임 모두 작은 테이블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캠핑에서 편하게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게임에서 제가 져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쭈리는 오락실 게임을 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네요 쭈리가 세 가지 보드 게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세 가지 보드 게임 외에도 많은 보드 게임을 할인한다고 해요 캠핑용 보드 게임 기획전은 3월 6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보드 게임 세트가 3개 정도 있는데 세트로 구매하면 300피스 퍼즐을 드리고 네이버 스토어 리뷰 적립금도 2배 SNS에 후기를 공유하면 커피 기프티콘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호이츠리와 함께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도 있는데요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세 가지 보드 게임을 협찬해 주실 때 구독자님께 나눠드릴 보드 게임을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 첫 번째, 채널 구독과 지금 보신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두 번째, 세 가지 보드 게임 중 하고 싶은 보드 게임 하나와 짧은 사연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중복 당첨을 막기 위해 보드 게임은 하나만 골라주시고 가족당 대표자 한 분만 신청을 해주세요 2월 19일 20시에 캠핑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아스모디 코리아 스토어 링크는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남겼으니 캠핑용 보드 게임 기획전에서 저렴하게 보드 게임 세트를 구매해보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를 더 많이 준비해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